체험사례 김종미 불로유 간증 올립니다. 불로유 카톡방에는 올렸는데 여러분들이 공유해야 할 듯 합니다. 저는 치매 엄마를 7년 정도 돌보고 있는 남양주에 살고 있는 김종미라고 합니다. 85세인 엄마가 치매 생활이 길어지다 보니 결국은 1년 전부터 걷는 것이 힘들어져 휠체어 생활을 하면서 골반이 틀어지고 두 달 전부터는 양쪽 골반 가운데 척추가 육창현상이 일어나 피부가 곰고 괴사하는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해서 처음 일주일간은 연고를 발랐으나 효과 없어서 신인님 말씀 불로유 사용설명서를 듣고 주무시기 전에 불로유 덩어리를 상처 부위에 집중적으로 바르기를 한 3주 정도 하니 딱지가 지기 시작하더니 사진과 같이 거의 완치됐습니다. 그리고 육창 치료하면서 저의 엄마가 거의 6개월 이상 눈을 감고 계시고 눈을 안 뜨셔서 노화로 인한 눈 처짐이라 생각해서 안과 상담하니 전신마취해야 한다고 해서 포기했는데 육창은 불로유 바르고 눈 안 뜨시는 것은 불로유 드리니 하루 만에 눈을 멀쩡히 뜨시는 기적이 일어났고요. 3일 정도 드리고 불로유가 다 소진돼서 하루 안 드리니 다시 눈은 감으셔서 이제 불로유 만든 지 채 1개월 안 된 것이라도 드리니 다시 눈을 뜨시고 지금까지 또렷하게 사물을 보시고 하십니다. 열심히 불로유 만들어 효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에게 신인님의 기적을 보여주심에 감동이고 영광입니다.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과 신인님의 권능과 기적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인님. 사랑합니다.